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저희 혹시 알아요? 쇼미더번 20이 우승도 아니에요? 비와이 님 진짜 팬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노래도 알겠네요? 우승한 것만 알고 잘 모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돌려주면 되지 와 이거 예 멋있어 너의 품속에 꼭 껴안껴 볼래 내가 너한테 갈래 네가 나한테 올래 어차피 상관없어 신혼여행은 제주도 올래 우리 둘이 우리 노래 전남 우리 살래 아니면 신도시 위래살래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둘이 우리 우리 둘이 우리 어때요? 진짜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 창.. 그 창님 노래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네 샹스보이 아 샹스보이 맞다 그 혹시 그 Forever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도 노래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잊죠 노래 감기 조심하세요 학생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원래 이 형 오늘 목 컨디션 안 좋은데 학생들 보러 나와준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네 아 뭐야 어 어 얌 오 헬로 어 먹어도 돼요? 쇼비 21에 나온 중국래퍼 아니에요? 쓰 중국랩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아오 에이홉 시빵 방금 시다 시빵 보색이다가 웨이 보드에 대단맨 단지 실롈 ировать 보고싶다이 와스 신 신 신 신 푸시 수 Jersey 와아아아 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